네, 오늘 콘서트 문화창고에 유라씨 나눠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네. 갱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만을 날아간 지리 저 항상 음원에서 정말 독특한 음색을 들을 때마다 평소에 말하는 목소리를 정말 궁금해요. 말 좀 해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유라고요. 노래를 부를 때는 깜빡하는 가로등 속에 우리들이 대구는 처음이신가요? 대구는 몇 번 왔었어요. 공연으로도 왔었어요? 공연은 박정현 선배님 게스트로 왔었고 그냥 놀러 왔었어요, 대구에 한 번. 막창 먹으러 왔었나? 그랬을 거예요. 그럼 대구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시겠네요. 네, 낯설지 않아요. 약간 저희 동네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 망원동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진짜 비슷해요, 진짜. 뭔가 느낌이. 좀 더 깨끗한 망원동 느낌. 안녕하세요. 저는 유라입니다. 제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 40분 KBS 콘서트 문화 창고에 출연하게 되어서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될 테니까 즐겁게 지켜봐 주시고 또 금방서수 해주세요. 금방서수 고마워il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